이 비디오에서는 감귤류 나무 접목을 위한 아복접 기술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기술을 보기 위해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에 있는 트리소스 감귤류 양식장에 방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감귤류 나무는 황룡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 또는 감염된 눈조명 접가지의 접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도매 양식장은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곤충방지 구조물 안에서 감귤류 나무를 생산하고 소매상들에게 판매합니다. 이 양식장들은 항상 질병 없는 인증된 싹을 이용해 접목을 해야 하고, 감귤류 복제 보호 프로그램 또는 ccpp를 통해 질병 없는 눈조명 접가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ccpp에서 구매한 눈조명 접가지는 원예원에서 모체에 접목되어 번식합니다. 이 모체들은 모두 캘리포니아 식품 농업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질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집니다. 모체에서 성장한 눈조명 접가지를 통해 나무의 생산량 증가가 이루어졌고, 증가된 눈조명 접가지는 소매 판매에 의해 감귤류 나무를 번식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양식장에서 감귤류 싹 하나가 모체에서 성장해 수백 그루의 나무를 생성하고, 소매 판매를 통해 수천 그루의 나무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예원에서 병원체를 가진 눈조명 접가지로 접목을 한다면, 수천 그루의 병든 나무들이 전파되고 팔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귤류의 번식은 ccpp의 질병 없는 눈조명 접가지로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체와 증식된 나무를 포함한 모든 감귤류 나무의 출처는 방충 구조물 내부에 자리함으로써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근무원들은 방충 구조물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동시에 한 개 이상 열리지 않는 이중 도어로 된 출입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외부문이 열릴 때마다 구조물 밖으로 곤충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아복접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씨앗에서 자란 뿌리줄기의 꼭대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트리소스 감귤류 양식장에서는 세 명으로 구성된 팀이 아복접을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두 사람이 싹을 틔우고 다른 한 사람은 접목된 싹을 감싸줍니다. 새로운 품종으로 싹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도구는 소독됩니다. 싹은 먼저 한 줄로 늘어선 뿌리부터 잎과 가시를 제거해 싹이 트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아복접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뿌리줄기의 일부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뿌리줄기의 눈가지로부터 새싹을 자르고 안쪽으로 삽입을 합니다. 각 새싹을 접목할 때에는 눈접용 테이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감아줘야 합니다. 새싹은 테이프 위로 자라날 것이므로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줄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아복접 기술은 다른 대부분의 접목 기술에 비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뿌리줄기에서 접목할 때의 이점은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수의 감귤류 식물을 번식시킬 수 있어 생산 효율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접목 부분을 테이핑한 이후엔 뿌리줄기 윗부분을 잘라주고 살균을 위해 밀봉 처리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시트러스 라이너라고 불리며 뿌리줄기, 품종 및 연도에 따라 대략 8주에서 1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부 시트러스 라이너는 다른 감귤류 원해원으로 운송되어 나무들이 재판매되기 전에 더 큰 크기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시트러스 라이너는 더 큰 화분에 심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 감귤류 농가에 판매됩니다. 황룡병은 가장 치명적인 감귤류 질병입니다. 아시아 감귤류 푸실라 그리고 감귤류 나무와 열매 운반을 통해서 다른 감귤류 질병보다 훨씬 더 급격히 확산됩니다. 감귤류 나무를 구입할 땐 예상하지 못한 질병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인증된 원예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귤류 나무의 치명적인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귤류 나무의 접목법에 관심이 있다면 성공 방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자책을 fruitumento.com slash 접목법에 대한 팁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접목 도구 및 필요용품은 fruitumento.com slash 접목 도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